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일곱 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를 지켜낸 것은 희망과 자존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셨고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역경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양심과 희망을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신 것이다 나는 그 희망을 꽉 붙들었고 반드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다 정미소 마당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흰천의 영사기를 돌려 영화를 보는 것인데 당시에는 극장이 거의 없어 동네를 순회하며 넓은 공터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흔치 않은 구경거리라 사람들로 붐볐다 나를 감시하던 양아치들도 떼를 지어 구경을 갔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고 내 옷을 가져갔다 나는 알몸으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정미소 주위를 둘러봤다 온통 영화 보는데 몰두했었다 굴뚝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회는 이때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미소를 벗어나 뛰기 시작했다 알몸으로 무작정 뛰었다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 그 양아치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나는 뛰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살기 위해 다른박질 하던 그날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았다 주위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어린 사내애가 벌고숭이로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정말 죽도록 뛰었다 창피해서 뛰고 양아치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빨리 뛰었다 한참을 뛰다가 앞을 보니 수원역이 보였다 수원역 서울 가려다 검문에 걸려 무작정 트럭을 타고 내렸던 곳이 아닌가 결국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온 곳이다 잠시 멍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현판 하나가 눈에 확 들었다 수원역전 파출소 맞아 바로 저기야 저길 가면 안전할 거야 난 죽을 힘을 다해 파출소로 뛰어들어갔다 야기야기야 넌 넌 뭐야 벌고숭이로 헐레벌떡 파출소로 뛰어들어온 나를 보고 경찰이 놀라면서 말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숨을 헐떡이며 계속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나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내 몸을 흔들었다 야야 일어나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이마 여야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쩌렁쩌렁한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순간적으로 몸을 만져봤다 뭔가를 걸치고 있었다 헐렁하니 부대를 뒤집어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군복이었다 다 큰 놈이 고추만 달랑거리면서 뛰어들어오더니 이제 정신이 드냐 경찰복을 입은 아저씨가 한심하다는 듯 말을 건넸다 그제사 간밤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알몸으로 양아치 속으로 빠져나와 무작정 파출소로 뛰어들었던 일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래도 지금은 군복이라도 걸치고 있어 다행이었다 경찰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내게 맞게 소매도 거둬주며 신경을 써줬다 갈 데가 없으면 우선 여기서 지내도 좋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알지 네 네 뭐든 시키는 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난 양아치 집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파출소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심부름도 하면서 생활하게 됐다 당장의 비를 피하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일을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짜 열심히 일했다 몸이 힘든 것은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든 어느 날 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경찰 아저씨 한 분이 말을 했다 넌 맨날 여기서 청소만 하면 뭐하냐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러면서 구두 닦는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했다 구두솔과 구두약을 사주며 구두 닦는 법을 알려줬다 난 먼저 파출소 안에서 경찰 아저씨들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하고 틈만 나면 파출소 내에서 구두를 닦았다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닦아놓은 구두를 볼 때마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 거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이젠 파출소 생활도 익숙해졌다 구두 닦기 실력도 나아지고 밥도 굶지 않았다 파출소에서는 밥과 김치도 얻어먹을 수 있어서 굶는 일은 없었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일곱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